지난주 대법원의 판결 2제는 재판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무마 의혹 등을 공익신고한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김선교 의원에 대해서도 회계 책임자를 문제삼아 의원직을 상실톨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재판 기간입니다. 대법원은 2심 선거 후 각각 9개월, 3개월 만에 확정했지만 조국 사건으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선 1년째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과 조국 씨는 기소 후 1심 판결에만 각각 2년 5개월, 3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임기를 모두 채울 전망이고 조국 씨는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상대판 재판은 속전속결, 우리 편 재판은 질질 끄는 정치재판의 비정상화도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